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최근에 자라 홈에서 구매한 것들 언박싱하려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일요일 11시 반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지금 another story. 여기 구경 가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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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이 모자 쓰고 나왔어요. 오늘은 이 모자 쓰고 나왔어요. 메디슨 스퀘어 바악 지나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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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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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pissed of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한번 사보려고요. 이것도 예쁜 것 같아요. 손톱에다 붙이는 스티커인데 둘 중에 뭐 살지 고민이에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블루베리 치즈킥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은 이거 스모어 맛 사보려고요 피넛버터도 하나 사려고요 전 알맹이 큰 거 좋아해서 이걸로 살 거예요 이걸로 살이 너무 좋아요 치즈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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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늘이 엄청 예쁘네요 입고 샀는데 한번 해보이려고 해요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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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이려고 해요